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협은행 강도 용의자 A씨가 지난 20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요청을 한 뒤 베트남 현지에서 A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협은행 강도 용의자 A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습니다.